내가 지금 밖에 나왔거든? 근데 오토바이 새끼가 존나 방!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야 와 나 진짜 존나 열받았어 어떻게 저딴 씹소리를 내고 지나가지? 존나 억울증이야 나 진짜 소리 때문에 진짜 고막 나갈 뻔했어 저 새끼한테 그 청구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버렸어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거의 시속이 천? 내가 봤을 때 저 비행기보다 빨랐어 와 진짜 저런 애들 객킹 봤지만 한 번만 내가 봐주는 걸로 할게 만약에 실제로 만난다 앞에 맞닥뜨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잡았다 그 천 키로로 오는 오토바이 잡았다 그럼 너는 뒤지는 거야 알겠어? 아 존나 열받네 진짜로